신비일전 하여 풍깅둠강공 넌 아무 말도 하지마 너도 마찬가지야 뭐야? 풍깅둠강공 뉴빵아 고맙다 요것만 빼고 아까 그 초록색을 얻어왔으니까 메디팩을 좀 만들자 풍깅둠강공 9개 만들고 이러면 뭐 거의 끝났다고 봐 돌 던지지마라 됐고 와 역시 순화 데미지 장난이 아니야 자 여기서 탄을 채워주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슈레드로 바꾸고 잠깐 사전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뢰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하나 둘 설치해놓고 넷 넷 넷 넷 자 렛츠 모음 렛츠 모음 렛츠 모음 렛츠 모음 오케이 파괴쇼million 다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아足 바랍 야맛 2 에이 네 쓸모 렛츠 어허 우아 다 와 이 새끼들아 꺼져 나 와 이 새끼들아 다 다 와 다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버릴거야 좋아 좋아 나 이제 여기서 나갈거야 헬기가 저기 정확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지 나갈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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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니 우리 헬기 후 후 후 후 설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건 이건 아닌거같아 이 놈들아 이 놈들아 이 놈들아 이 놈들아 끄지라 이씨 후 후 후 나 지금 빡쳤어 나 지금 빡쳤어 개꼬찡아 고맙다 여기 어려운 구간이긴 어려운 구간이야 내가 지금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구간은 어려운 구간이야 진짜로 리얼리 이거를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마지막 보루로 여기다 하나 좋아 자 갑시다 이거 제작을 안했네 그렇지 그렇지 좋아 헬기로 빨리 가야돼 뭐야뭐야뭐야뭐야 왜이래 뭐야뭐야뭐야 몸이 무한 거의 무한 리젠일걸 그니까 원래 저거를 빨리 탔어야 되는데 타기전에 쟤를 그 잡Mom 헤마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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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지금 헬경 날라오지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 저 중화기병은 빨리 잡아야돼 어, 저 중화기병은 빨리 잡아야돼 와, 꼭 맞을때 와, 빨리 가야되는데 짜아아아아아아아악 짜아아아아아악 짜아아아아아악 짜아아아악 와이를 길게 눌러 치료를 해야되는데 치료를 못하고 있잖아 역시 드라마홍 이게 기적의 탈출이라는거야 헤헤헤헤헤 이제 마지막 미션만 남았나? 훅 다음선 일 밀 cholera 대놈 위 여기서는 좀 많이 만들어 가야겠어 초록색을 좀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 약을 좀 많이 만들어 가야돼 많이 많이 해 초록색에 많이 있는 지역을 저기네 여기네 여기네 자 이쪽으로 돌아야죠 자 여기야 음 약을 많이 만들어 가야 돼 여기 완전 밭이네 밭 이야 이 아름다운 알로에 다 내꺼야 여기도 있고 약을 많이 만들어 가야 돼 이제 거의 마지막 미션이거든 뛰어댕기면서도 아이템을 좀 구해야 될 텐데 약축해야지 이 다음이 정말 어렵다고 여기 가면서도 알로에들이 좀 있을 거야 뭉쳐있는 데를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돼 아 여기 알로에가 없네 다 노란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알로에 빨리 구해야 되는데 어후 아 저기 있는데 아아 여기 괜히 날랐어 이말 어딘가에 있을 거야 파란색 야 초록색 알로에가 확 뭉쳐있는 데가 많은데 아 이런 데는 없어 아 저기 하나 있다 사람이 이게 하나라도 먹어야지 어? 어디 있대? 아아 저기 위에 있대 또? 어 귀찮아 그래도 먹어야 된다 이 하나 때문에 엔딩을 못 볼 수도 있어 이 하나 때문에 죽어서 30분을 또 허접질을 할 수가 있어 여기 미션이 어렵다고 이 정도면 됐겠지? 여기서 이제 그 탄을 다 사 다 사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내야지 어 만두 매직 고맙다 20분 안에는 좀 그렇고 한 시간 안에는 끝난다 왜 자야 돼?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추천을 안 누르면 너네 머리만 길고 얼굴은 홍방장 빨랐는다? 원래 이게 진짜 유치한 드립인데 어 초록색이 있구만 저거 못 보감되겠네 매력적이라니 그런 반응이 나올지 몰랐는데 매력적이라니 따로 인마 에이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요즘 인마 쌍꺼풀하고 인마 보도 아 저 턱은 턱하고 코는 인마 기본 에이스 포함되어 있잖아 지금 요즘에 어 단 한사람만으라 고맙다 아메리카노들이 굉장히 오래간동안 샘 아메리카노? 응 아메리카노? 응 아메리카노들이었어 제가 태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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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돌아가고 아 아 삼 응 짜증나는 구간을 넘어서서 진짜 빡세 여기가 어 진짜 빡세 어 스타라카야 고맙다 저 러시아사람이냐? 자 이제 마지막 스킬을 다 찍도록 하겠어요 이제 안 찍었던 스킬 어이구 이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아아 아아 이게 뭐 이렇게 많아 이게 너무 안 찍었어 야전 전문의 방탄복을 구매해야 되네 다 했고 어 화염 찍어야 되고 팔 찍었고 안전운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석벽 동물의 공격 필요 없고 어 이쪽은 이쪽은 필요 없네 그러면 이거만 찍으면 되는데 아 아카다미지 25% 아 조건 충족을 해야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찍을게 없어 그지? 어 막 찍어 막 찍어 막 찍어 그래도 남아 와아 그래도 남아 빰바바밤 빰바바바밤 빰 여기 진짜 빡세지 아아 죽여버리겠어 봄 드러났어 이 새끼들아 내 아픈새끼들 에이 내 아픈새끼들아 아 보험은 임마 삼성보험이야 여기는 나도 나만 잘해야되어도 되는게 아니라 쟤도 잘해야돼 우와 아아 아 와 진짜 빡세 와 우와아 존나 빡세잖아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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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레츠 몰 방토목 벌써 없어졌다 레츠 몰 레츠 몰 레츠 몰 한 번에 깨자 한 번에 진짜 어려운 미션이라 가지고 저 젠장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디로? 뭐야 이거 이거 어떡해? 이 꼈는데 이거 어떡해? 와아 이거 어떡하지? 와아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이걸 깨더라도 문제야 이걸 깨더라도 저걸 못 빠져나와 아니 저게 드럼통이 넘어져야지 오래 되는 거 아니야 저게? 자 다시 하실게요 자 이거 깼나? 어 이건 대표? 아우 세이브는 좋아 뭐 어디 걸리는 게 무슨 일상 다반사야 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가요 자 가실게요 자 제가 어려운 데부터 먼저 깨자 여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지 와 이건 뭐 부시면 밖에 답이 없는데 됐어 와 이따 너 빠개야 이새끼야 미친 강화병사야 이새끼 피똥 싼다 자 빨리 그리고 제가 쓰러져도 미션이 끝나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빨리 해야되지 내가 빨리 해야되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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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치몰 레치몰 와 이런 동화에서 또 맞고 또 맞고 빨리 가 빨리 가 왜 차가 안가 야 차가 어디서 껴어 와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차가 껴와 여기 세이브 해놨으니까 다행이지 와 세상에 두 번 껴어 벌써 지금 야 나 이번에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저런 거야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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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댑니다 또 일어 또 일어 미친 개 미친 개 무슨 불은 누가 쏘는 거야 도대체 왜 총알을 맞았는데 불이 붙어 불만 나면 그냥 죽는 거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엔딩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새끼야 저 새끼야 저 새끼야 불리치는 거야 뭐지? 저 새끼구나 너구나 이 새끼야 너 너 니가 나쁜 놈이야 좋아 어이 죽었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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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개만 닿으면 끝나 우리 세이브가 빨리빨리 돼서 다행이다 자 여기 잘 마가라 자 여기 잘 마가라 일단 일단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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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또 왔어 빨리 빨리 자 빨리 설치하고 좋아 빨리 하고 자 레치모 레치모 마지막 하나 봐봐 여기 진짜 힘든 미션이라니까 인생을 해보면 알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게 어느 정도껏 해야지 피할 수 없어 시오가 이거 이거 안 맞을 수가 없어 시오가 이거 이거 안 맞을 수가 없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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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빨리 왔어 빨리 왔어 주워 살았어 빨리 빨리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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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이가 하나 더 또 남았어? 자 일단 주차만 제대로 하고 뭐야 주차가 왜 안돼 어디있나 어디있나 도망 가요 도망 가요 좋습니다 자 기관총을 막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난리 도망 가요 도망 가요 도망 가요 도망 가요 나 체력있다 딱 하자마자 Y를 눌러! 좋았어 난 살 수 있어 드라마옹 메리 위조는 다 죽여버려 내가 왜 죽었지? 세이브가 됐을까? 중간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는거 아니야 절대로 설마 너네 자비가 없구나 음 인정 그냥 자비 갚는 놈들이야 너넨 개쓰레기같은 집단이야 주차도 제대로 해야지 미션이 시작되지 미리 만들어 미리 만들어 미리 치료약을 제작을 하고 비켜 비켜 넌 비켜 내가 다 알아선다 다 갈아버리겠어 다 갈아버리 나 Y 탭들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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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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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라 나중에 울고불고 빌어도 소용없어 진짜 잠깐 나 약밥으로 버틸거다 롱롱 육 работать 롱롱 살려주기 롱롱 가상 vault 너넨 이어 데미지 일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죽고자 하면 죽는다? 운전 똑바로 해라 나 죽는다 나 죽어 그럼 그럼 그렇고 말고 탈출 탈출 나 이런 사람이야 도착 우리 도착 너는 미친 우리의 장면을 올려버리기 또는 소금을 올려주기 도착해 내가 도착해 나 죽지 나 이제 도착해 명절이 거기서 적금 왔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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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